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령을 소멸시키는 미지근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모 말씀을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자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뭐뭐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이 뭐뭐 했는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했고 또 미래 사역은 서머나 성교인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사귐을 갖고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가기 전에 한 가지 내가 급히 처리할 사역이 있는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당위성과 열망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죠 자신이 맛보고 누린 이 복음을 이들보다 더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이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경고함을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그 더 큰 열매 바로 땅끝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사역의 237 플랫폼 역할을 로마교회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24의 열정으로 빛진자 의식을 가지고 그 빛을 갚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런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사역에 쓰임 맞는 그 본당 한당과 70제자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연보하는 절대성입니다 오늘 25,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이 열망을 뒤로 한 채 반대방향에 위치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유혹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지막 사액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행 성교가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행을 감행하는 것은 그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원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본당 한당의 미션을 마무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CV 언약적 비전을 주고 계시고 IP 그 꿈을 구체적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구체적 도전이 본문에서는 목숨을 무릅쓰고 기쁨의 연보를 드리는 것처럼 힘겹지만 참으로 힘들 수 있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라스천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절대성인 반면에 필연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언약이 주어졌어도 IP 도전이 없다면 CV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CVD IP에 실천적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마규라는 존재는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 개입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냐 잘못하면 쓰러져 죽겠다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물며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라고 참 바른 말 정당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을 그대로 찾아서 한다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시간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두냐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두냐 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쭉 이어져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1년 전에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기쁨의 연보를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또 그 뒤에 헌신하겠다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결단의 언식을 소식을 들은 마가야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기쁨의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헌금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고린도교인들이 이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독해 함으로써 결국 고린도교인들이 자발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가지고 오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먼저 시대하겠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고린도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혹여 실망할까 싶어서 헌금위원들을 먼저 보내서 자발성을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의 자상하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사의 60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은혜 받은 즉 언약 붙잡은 모든 자 즉 CV 붙잡은 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IP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우와의 집에 들여야 한다 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자의 축복을 하락받고 보호자의 능력을 소유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함으로 내 앞에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학계서의 2장에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계속해서 축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CV가 IP로 나타나서 우리의 드림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역사적 시간표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으로 섬기는 당연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사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 즉 보금을 나눠줬으므로 이방인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육신의 것 즉 재물을 나눠가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헌금한 이방교회는 자신들이 진 영적인 빚에 대한 되갚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헌금의 행위가 모 교회에 대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제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숙한 그리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전해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필연성이고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당계획을 실천하는 육으로 섬기는 방법론과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고린도 후서 6장 1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브리 10장 38절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의 하나님께서 라스트천이라는 방법론과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스트천은 이미 아시다시피 CV적으로 천명을 이야기합니다 헌당한 2, 3, 7나라 보고마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천명인 것입니다 IP적으로 바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천만 곱하기 천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시간표는 지금 즉시 순종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마귀의 속삭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해야지 그런데 형편도 보게 하고 상황도 체크해보고 방법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이렇게 헌신함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방법들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도 저희 드림교회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자 이런 방법들도 이렇게 선택을 했고 시행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방법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시간표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원단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주신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개인이 먼저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그게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이, 마귀의 속삭임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책임지시는 응답들이 너무 크기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먼저 그 방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시간표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지금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할 거 먼저 할 거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시간표를 봐라 우선 먹고 하자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강단의 시간표는 우선입니다 또한 강단의 시간표가 우선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강단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강단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여 넘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붓더러 말고 육으로 성기는 그런 역사 그런 증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원단 받은 이후에 또 이렇게 첫 번째 새벽기도 강단에 서다 보니까 또 원단을 생각하게 되었고 원단을 생각하면서 저의 또 삶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 강사롭게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 들어와서 청년에 속하게 되었고 청년에 서약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결혼도 하고 또 귀한 후대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도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장애인 사약이 올인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3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강사롭게를 시작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운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빚을 줘도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큰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절박감도 있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또 우리가 가계부를 쓰고 회사 장부를 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어느 분이 막 횡령을 했는데 2천억대 횡령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참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 원리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저의 누림 경제는 빚의 경제가 아니라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 빚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주어진 현장 가운데 만나는 자들 만나는 송도님들에게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곤면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위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은 교회와 더 깊게 더 많이 사귀고 싶은 생각에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패턴은 교회 현장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가면 이창훈 목사는 계속 앉아있네 이런 또 경우에 따라서 한번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현장 집 교회 현장 집 그렇다고 꼭 교회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채 몸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조용한 그 자리에서 일찍 묵상과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과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임 목사님을 만난 지가 거의 30년이 됩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 또 우리 귀한 랩너트들 교구 또 제가 또 성교는 이렇게 기관들 또 우리 드림교를 위해서 전송도를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와서 엘베가 5층까지 열리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와서 로비에서 잠깐 또 묵상하기도 하고 이번 원단을 기대하며 말씀을 받는데 헌당의 마지막 헌신의 기회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해야 하는 그런 빚진자 인생이라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공교롭게 제가 준비하는 말씀이 영적 축복을 받았다면 육의 헌신 육의 빚진자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보니 또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됐고 마지막 기회의 시간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빚진자 인생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셨는데 빨리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빚진 인생의 응답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고 참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 각자가 받은 은혜 받는 은혜가 다르고 사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권면에 말씀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 그런 참으로 받고 있는 사랑 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말씀해 보자면 육으로 헌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육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립니다 CV했다면 붙잡았다면 IP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는 지금 즉시입니다 왜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받은 CV가 소멸되어집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그 감격이 마귀는 속삭입니다 자동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처럼 1년을 훌쩍 넘기는 그런 또 응답 아닌 그런 응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이라 귀한 응답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그런 체험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구매한 우리 수정